안녕하세요. 행복연음지킴이의 손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 5호기관의 은종군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앙장애인권익 5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은종군 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앙장애인권익 5호기관이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장애인권익 5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이고요. 2017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 5호기관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새롭게 한 개 기관이 더 설치가 돼서 전국의 중앙을 포함해서 총 19개 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또 학대 발생에 대한 예방을 하는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에는 또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 복지법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권익 5호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학대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체적 학대가 있고요. 또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착취가 있고요. 또 성적 학대 그리고 유기, 방임 이렇게 좀 분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가혹 행위를 말을 합니다. 흔히 때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신체적 학대라고 그러고요. 또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욕설을 좀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또 장애를 비하한다거나 혹은 직장 내에서나 또 학교에서 그런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착취는 아마 염전노예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또 재산을 빼앗거나 또 혹은 채무를 발생시켜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인 학대는 성폭행이라든지 또 성추행 이런 성적인 고통을 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화 방임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라든지 또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일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이제 직장의 상사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절한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 이제 아팠을 경우에 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유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방임의 경우는 이제 버리는 행위들을 이제 흔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성적, 경제적 그리고 유기방임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장애인 학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그 소개 말씀에서도 또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 장애인이 학대를 받는 것을 예방을 하고 또 학대받은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 이 기관에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관에서 학대를 받은 이 피해 장애인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중앙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학대 예방이나 이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개정작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좀 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체계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역기관 지원 업무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배포해 주기도 하고요. 또 업무에 대한 체계를 또 갖추거나 또 최근에는 저희가 학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해자들이나 또 행위자들에 대한 좀 정보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조금 저장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학부 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에서는 이제 매년마다 이제 전국 시도에서 집계되고 있는 학대 피해자들이라든지 또 행위자들의 특성들을 이제 하나의 보고서로 엮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역 공허기관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학대가 발생을 했었을 때 현장에 가서 직접 대응하고 또 피해자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학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셨나요? 학대 정보 시스템에는 어떤 정보들이 좀 담겨 있나요?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뭐 행위자들이 누구고 또 피해자의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들, 지적장애인들이 많은데요. 장애 특성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가족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아주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자의 특성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사실은 저장을 하기,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관련된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 시스템에는 이제 전화까지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전화를 운영하는데 그런 신고전화들의 녹취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피해자라든지 또 행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한 사건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정보가 그 시스템 안에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상당히 좀 민감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주민등록까지도 그런 것까지? 네. 다 이제 저희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하나의 이제 인쇄물로 출력을 해서 별도 서류로 보관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안상의 여러 가지 취약점들 때문에 이제 지난해부터 구축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근데 그 학대 정보 시스템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별도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접근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옹호기관의 직원들만이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다 본인 인증을 거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018년에 장애인 학대 신고가 약 3,700여 건이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학대 피해자의 약 71%가 대부분이 지적 장애인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2년 전에 통계 자료이기는 하지만 올해 이제 2020년에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각 통계상으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사실은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통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의 한 10명 중에 7명은 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더 문제는 이렇게 이제 10명 중에 7명이 발달장애인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신고하는 비율은 사실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한 2.9%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당사자에 의한 신고라기보다는 신고 의무자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타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런 이제 발대장애인들의 특성상 본인이 이제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사실 대책마련이 조금 필요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그 학대 피해를 당하는 그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좀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것 또한 사실은 워낙에 발달장애인 특성상 뭐 어느 정도의 눈높이로 사실을 맞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제한점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정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해에도 다양한 행태의 홍보자료라든지 뭐 포스터라든지 뭐 혹은 아니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것이 학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조금 알려내는 작업들을 저도 하고 있지만 또 지역에 있는 또 지역 기관장님들이라든지 또 외부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해서 끊임없이 이제 알려내는 것이 뭐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사실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또 나오신 김에 아주 솔직하게 가감없이 많은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들을 학대한 이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학대 유형에 따라서 처벌은 좀 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에는 이제 금지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학대 유형들이 사실은 총망라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금지 행위를 했었을 경우에 이 행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1년 이하의 징역에서 또 크게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뭐 형법이라든지 또 가정폭력 방지법 또 성폭력 방지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 착취의 사건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 체제인권법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들을 적용을 해서 그때그때 맞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고발장이라든지 고소장을 쓰는 데 지원을 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조금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런 폭행이라든지 이런 학대에서 좀 더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럼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의 경우에는 좀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특례법에 의해서 좀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장애계에서 장애인 복지법이 아니라 좀 더 처벌을 강화하고 또 피해자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장애인 학대 범죄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자는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좀 진전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이제 석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아동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노인 쪽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형태의 법률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아동특례법과 이런 중첩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잘 수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루 빨리 좀 더 강제성을 띈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학대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장애인을 봤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또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학대 상황을 보시면 이제 저희 지역옹호기관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신고전화망을 지금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1644-8295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네. 1644-8295. 8295.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구하러 오시오. 이런 의미를 조금 담고 있는데 앞에 이제 1644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억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112로 이제 범죄 신고하듯이 신고하시면 이제 3월부터는 경찰에서 장애인 근육옹호기관으로 이 학대 상황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는 이제 의무조항이 별도로 장애인폭지법에 추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112로 이렇게 신고를 하셔도 저희 영호기관에서 경찰과 함께 동행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피해 사실이 발견되며 또 분리를 해서 안전한 장소로 모시기도 하고 또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응급기관으로 해서 병원 쪽으로 해서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아 올해 3월부터 이제 그렇게 연계가 되는군요. 네.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학대와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되더라도 사실은 통보 의무는 없었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학대가 접수가 되면 경찰과 옹호기관이 함께 동행해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경찰의 이런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접수가 되면 이제 옹호기관에 이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경찰이 조사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경찰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경찰 분들이 또 충분히 장애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셔서 벌어진 해프닝도 사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옹호기관 직원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이 피해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옹호기관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든든하실 것 같거든요. 그 피해 당사자분들께서. 그리고 또 이제 전화번호 1644-8295번과 112 두 개의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신고의무자 직군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 복지법에 근거해서 한 21개 정도의 직군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119 구급대원 또 의료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1개 직군이 있습니다. 이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 목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처벌까지도 함께 하고 있어서 이제 경찰이라든지 옹호기관이 접근이 조금 어려울 때는 그렇게 이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또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나 장애 복지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무자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으시나요? 그 의무 교육 같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의무 교육을 좀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들도 접하게 되고 또 각종 인권 교육이라든지 차별과 관련된 교육들을 받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습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인 학대를 한 사실을 은폐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 학대 현장의 조세를 방해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거나 또 신고의무자 직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감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조사를 나갈 때 경찰과 동행을 하던 아니면 이제 옹호기관의 상담원이 단독으로 나가던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해를 할 경우에 또 과태료 부과가 내려오도록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저희 옹호기관의 상담원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행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처벌과 5년 이하의 행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처벌 조항까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그 이제 학대 피해 사실을 목격을 해서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떤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 쪽으로 누구든지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최초는 이제 피해자보다는 아무래도 신고자가 훨씬 더 많으세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비율 역시 이제 발달장애인 만큼이나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신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고요. 이제 그리고 어떠한 피해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떤 장소에서 이제 학대가 벌어졌고 또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이라든지 주소를 우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정해진 최소한의 시간이 있습니다. 3일 이내에는 반드시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분을 찾아가게 되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상담원들이 이제 신분증이라든지 또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이런 하게 됐고 또 신고를 받아서 이제 피해자 면담을 하게 되고요. 또 이 피해자 면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또 학대 행위로 이제 의심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정황들이라든지 증거들을 조금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옹호기간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신체적으로나 또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판단할 때는 상담원이 이제 인위적으로 이 피해자분을 이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대로 판단이 나면 다양한 형태에서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대 피해자라든지 또 학대 피해자에게 가해를 입은 그 가해자분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그리고 또 프로보노지원센터와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이 지난해 7월 배포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사법적인 구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익활동을 하는 사실은 변호사들이 조금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법률 적용에 있어서 또 특히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사실 모든 법률가들이 또 알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학대사건이라고 하면 형법이라든지 또 성폭력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사실은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적인 부분 역시 장애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경험들이 조금 없고요. 특히 이제 시설 사건도 사실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법률적으로 어려움들이 겪고 있어서 이렇게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저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법률 매뉴얼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들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들을 좀 나눠서 이런 이제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또 지원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사실은 저희 옹호기관에서 좀 받고자 해서 이 프로보노 지원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이제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조금 담겨 있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학대에 대한 정의라든지 어떤 것들이 학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학대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도 사실은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집단으로 벌어지는 시설 사건들에 대한 이런 내용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법 조문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해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우선 이제 다 매뉴얼을 배포를 해드렸고요. 저희 역시 이제 지역 옹호기관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저희 옹호기관과 또 연결되어 있는 법률가들에게 이 매뉴얼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되거나 또 법률이 지원이 또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토대로 해서 조금 이제 좀 보충적으로 또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 유형이라든지 장애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시라면 이 매뉴얼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는 이제 각각의 장애 특성별, 유형별 특성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애 당사자들과의 대화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시각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 노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쉽게 장애 당사자들을 만나지는 못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좀 지식과 정보들이 없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매뉴얼을 이제 공동으로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읽기 쉬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셨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뭐 이제 이 폐자들이 사실 대부분 다 발달장애인들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신고율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옹호기관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주 오랫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학대 상황들이 이 학대라고 인지 못하는 경우가 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개해주고 또 이런 것이 학대고 또 이런 학대 유형이 있고 또 이런 피해를 겪은 장애 당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쉬운 글과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정보라든지 또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면 조금 더 신고율을 조금 더 높이게 되고 또 옹호기관에서는 이렇게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또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 쪽에다가 기본적으로 조금 배포를 해드렸었고요. 그때 이제 배포하는 과정 속에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또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제 포스터까지도 사실은 읍면동 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포를 해서 이제 부착하도록 하는 작업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학대 피해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만드신 건가요? 일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들이 이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모두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사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고요. 일정 정도의 눈높이에다가는 맞췄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역시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버전을 조금 만들고 또 당사자들이 직접 이걸 활용을 해서 당사자들 간에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만드는 계획을 이제 수립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피해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가장 최고의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책자와 포스터를 보고 연락이 오거나 좀 도움에 요청하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있으면 복지관이나 또 혹은 학교에 제가 방문을 가봤었을 때 그렇게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봤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쉬운 형태의 버전의 애니메이션 이제 이런 학대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장애인 복지관이나 또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이용시설들에서 교육용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봤고요. 간혹 이렇게 조금 이제 아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조금 만났을 때 이제 저희가 만든 자료를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이 책자와 포스터를 보고 또 혹시라도 학대 피해를 받은 당사자분이 또 장애인분이 계신데 이게 학대인지 학대가 아닌지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이 책자나 포스터를 보고 또 알게 되는 분이 많이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자료들은 저희 이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런 자료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 한참 많이 하고 있는 노트북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저희가 자료라든지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 장애인 인권 이런 검색어를 넣으시면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업로드도 시켜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제2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매년 순회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의 주된 목적은 옹호기관이 나가야 될 방향을 함께 전국에 있는 상담원들과 종사자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차례씩 갖는 자리이고요. 여기에서는 상담원들에 대한 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한 포상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매년마다 지역에 순회를 하는 이유는 그쪽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학대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옹호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도 조금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순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가 3회째입니다. 공사자들에 대한 또 인권의식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이런 감수성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올해는 이제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언제 개최를 하시나요? 10월에 하게 되고요. 10월에요? 네. 2박 3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또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수상한 식당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사실 실제 사건을 조금 각색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패러디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 형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런 경제적 착취라든지 또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또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을 보고 누군가가 그 식당에서 그런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걸 보고 저희 기관으로 신고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조금 해결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옹호기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장애인학대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는 조금 다르고요. 전반적으로 좀 각색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조금 더 쉽게 학대도 소개하고 옹호기관 또 소개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상을 별도로 작년에 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 네. 그 영상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나 또 혹은 유튜브에 가시면 그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식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피해 장애인 쉼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학대 피해자 장애인 쉼터의 현황과 또 이 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학대 피해자 쉼터 역시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이제 중앙 시도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쉼터의 주된 기능이라고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또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4개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7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언뜻 생각을 할 때는 아 17개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된 공간 쪽으로 따져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장애 특성별로 또 특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령의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학년기 아동을 성인들이랑 같이 또 피해자들을 같이 또 지원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족이 이제 같이 또 피해가 왔었을 경우에 이제 가족이 같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지금 현재의 쉼터로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좀 부족한 상황이 있어요. 좀 더 추가적인 설치가 사실은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최근까지도 이 쉼터가 이제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사항들 때문에 이제 아마 조금 속도가 좀 더 딛긴 한데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는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 검색을 한다고 해서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관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옹호기관을 통해서 이제 쉼터를 이제 의뢰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집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쉼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복귀에 사실은 문제들도 있어서 이제 좀 약간의 중간 단계의 그런 시설들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장한 6개월 정도까지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임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원가정으로 사실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립하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 형태의 자립폼이라든지 체험홈이라든지 지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들이 조금 마련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학대 현장에서 구출된 학대 피해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셨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의 그 상처를 또 어루만져주는 치유여행도 지원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한 3년 정도 됐고요. 네.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초록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장애인들이나 가족들까지 해서 이제 여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행 경비와 또 차량 지원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여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여행을 가족들과 한 번 또 가보지 못한 분도 계셨고요. 또 바다를 단 한 번 또 보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행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에게 좀 생활의 활력 또 이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는 데 좀 미약하나마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치유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뭐 일단 이제 뭐 여행을 처음 갔다 왔다. 덕분에 바다도 처음 봤다.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계셔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해 주실 수 있는 분까지도 초록여행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제 운전을 못해서 여행을 못 가거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이 여행이라는 것이 저희 우리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일반인에게도 가끔 여행을 가면 꽤 큰 마음의 위로도 얻고 또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치유를 받는 그런 치유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경호인들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나 가고 싶어요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만큼 또 많지 않아서 이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옹호기관들에서는 피해자분들 중에 이런 좀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조금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과 설득을 함께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번 가보시고 나면은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가보고 싶으시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뭐 이런 순서들이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각 지역의 기관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또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감수성 훈련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기본 교육이라고 하는 걸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이제 별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보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는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여러 지역에 여러 기관들이 또 흩어져 있고 또 중앙에는 또 중앙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중앙과 지역기관들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교육을 통해서 하기도 있지만 사실은 좀 주기적으로 또 관장들이나 또 팀장들 회의를 조금 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장애 학대 문제를 알리거나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주기적으로 이제 논의의 구조를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이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좀 함께 경험들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이 권역별로 해서 이제 사례 워크숍을 좀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라든지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 그리고 또 자원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형태의 이제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관을 이제 이끌어오시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를 굉장히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이게 어떤 의미로 조금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마을 어르신들한테 여성 장애인이 이제 성폭력을 당해서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많이들 아시고 계신 사건인데 사실 근데 이 사건에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었던 건 좀 이 사건에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경찰을 통해서 사실 외부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언론을 타게 됐고 근데 이미 이제 피해장의 여성들 여성은 이제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또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들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사실은 잘 있었고요. 또 이 피해자분들, 가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와 또 재판이 이제 한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 피해장의 여성이 사실 2차 피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되고 이제 지역이 어딘지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사실은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한 번 더 이제 각인이 됐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신고자들에 대한 이제 정보 보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바깥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단한 애를 쓰는데 이제 경찰을 통해서 이제 기사화되면서 되게 상당히 좀 자극적인 이제 내용들이 좀 노출되면서 이 피해의 여성에게는 이제 또 다른 피해가 조금 주어져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좀 기억에도 남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좀 더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일까요? 사실 이제 조금 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학대 사건들이 이제 다소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자극적으로 사실은 조금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또 이제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제 또 다른 장애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의 그런 느끼는 그런 충격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상당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이제 덮을 수 있는 건 덮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제 여과 없이 그냥 노출되는 거에서 나타나는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왜 포토라인에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러 갈 때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도 제정이 됐던 것처럼 그 피해자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적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미진하고요. 오히려 이제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장애 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신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노출되지 못하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는 뭐 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신고자들에 대한 이제 보호와 관련해서는 조금 엄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런 피해자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이제 가명을 쓰고 어떤 특정 지역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피해자나 또 그 지역 사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누구고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진 것들을 사실은 이제 여과 없이 쉽게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모두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영어기관 직원들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 또 교육도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교육을 가져서도 실제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오픈을 조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과연 이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잘 아리송할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판결이 나왔던 인강학교 학대 사건도 재판부가 집행유예와 무죄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사실 이들에 대해서 가해진 우리 사회에서 이런 폭력들이 사실은 좀 약간 좀 둔감했던 건 아닌가. 법이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라는 사실은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분노를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의 수준이 그대로 이 재판정에서 판사에 의해서 판결로 그대로 여갑시 다 보여줬다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태변에서 가두기도 하고 또 이제 먹고 싶지 않은 걸 강제로 먹이고 또 이제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장애 학생한테 한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법은 법대로 아주 관대해졌었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사과를 했는지 사실은 조금 반문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이제 장애와 또 비장애를 조금은 이분법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도전적 행동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잣대 자체가 장애랑 비장애를 조금 이분법적으로 봐서 비장애에게는 그런 아주 꿀밤한데도 사실은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장애 당사자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법률적인 잣대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걸 넘어서서 약간 혐오에 이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아직도 좀 둔감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법의 판단이 조금은 좀 가볍지 않았나. 하여튼 이런 저도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인권침해 사건에서도 보면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아니면 가해자들의 항변을 받아들여서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이 좀 강력해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벌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인권침해나 또 이런 학대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들이 사실은 일반 법률을 사실은 적용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별도의 장애인 학대 행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조금 만들어서 좀 더 처벌도 좀 더 강화하고 또 이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특례법 마련이 조금 필요하고요. 올 4월이 21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질 건데요. 그러면 새로운 국회에 계신 분들이 법을 만드는 역할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좀 더 학대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이 특례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셔서 돌아오는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특례법이 혹시 이제 발의가 되면 이 부분들이 반드시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장애 감수성이라든지 이 장애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가 4년 차인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 부족합니다. 기관 인프라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이라든지 제도도 사실은 조금 더 갖춰야 될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할 계획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지역사회 내에서 탄탄한 인권 생태계가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나 저희도 지역기관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조금 더 평등하고 또 이제 좀 장애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런 환경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 옥지TV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학대 예방에 최선의 대안은 신고입니다. 신고 이상의 학대 예방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혹은 실제 목격을 하셨다라고 하면 1644-8295로 학대 신고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옹호기관 직원들이 나가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또 구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장애인 학대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